안녕하십니까. 주래국기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매하야 임로 야미누 그리고 하야가 되었다 잖아요.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죠. 임로 만약에 안 믿는다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죠. 하여튼 앞에 배가 있잖아요. 배 하얀데 배는 배가 앞에 점 두 개가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앞에 시세를 따라가거든요. 하여튼 여기서는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야 임로 만일 않는다면 야미누 야만은 믿다 잖아요. 아멘 할 때 야만이잖아요. 그래서 히필령이죠. 그들이 믿게 하지 잖아요. 그래서 믿지를 않는다면 라하 너를 너를 모세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이 믿지를 않는다면 그리고 배로 안는다면 또 이스메우 이스메우 샤마 샤마는 듣다죠. 샤마는 듣다인데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레콜 레 콜 콜 목소리 목소리에 목소리에 듣지를 안는다면 샤마 하지 않는다면 또 그러면 하옷 하 리션 하옷 는요 그 오프는 그 표적이 있죠. 오프 싸인 표적 표적을 하 리션 첫 번째의 표적을 첫 번째의 표적을 믿지를 않는다면 왜 해 에미누 그들이 믿게 하리라 이렇게 됐죠. 아마 아마 는 히필리오 믿었다 인데요 믿었다 인데요 믿으리라 에 됐어요. 완료용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이 믿을 것이다. 레콜 너의 목소리에 하옷 하 쌓인 표적을 아 하리온 아 하리온 아 하론 그 아하르가 뒤에죠. 애프트죠. 그래서 뒤의 이런 뜻이죠. 여기 쓰는 objective 형용사 뒤에 있는 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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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믿게 될 이라 두번째 표적을 믿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번째 표적까지 믿지를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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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8절 8절 끝나고 9절 웨하야 웨하야 임러 웨하야 임러가 많이 안는다면 야미누 그들이 믿지를 안는다면 암안하지 않는다면 감 감은 정말 또한 참으로 감을 한 개만 먹을 수 없잖아요 또한 한 개 더 감을 한 개 더 먹는거에요 감 감 싫어하는 사람 없죠 감 정말 정말 또한 심지어 그래서 암안감 리 쉐네 리는 어디에고 쉐네는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개의 하오트 표적들을 엘레 이러한 표적들 엘레는 이것들이죠 이 엘레의 하오트 표적들의 두 개의 두 개의 심지어 믿지를 않는다면 됐죠 배하야 임러 야미누 감 리쉐네 엘레 배 를 를 를 를 이슈맨은 듣지 않는다면 레콜레카 콜은 콜은 목소리 하는 너의죠 너의 목소리를 모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렛라카타 렛카는 테이크하다 테이크 취하다 너는 취해라 민메 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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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 물의 복수 연경 하이 예오르 예오르는 이집트의 강 예오르 맴메 맴메 라카타 라카타 너가 취할 것이다 날강 물을 떠다가 샤파헤태 샤파헤태 샤파헤는 쏟다 쏟다 야와바샤 야바샤 야바샤는 마른 땅에 부어라 메하유 그것들이 한마임 물들이 있다 대다 아쉘 디카 너 인칭 단순해요 모세너가 라카 나일강에서 취한 그 물이 그 물이 왜하유 내리라 라담 피로 야바샤트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꼭 나일강에서 취하라고 했네요 물을 따로 준비를 해서 주머니에 있는 물 뭐 땀물 말고 바로 예오로에서 취한 라카한 그 물을 가지고 부어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야바샤 야바샤 마른 땅에다가 샤파허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네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allora 네 아멘 Prince 천 네 yson distant 십자 십자 주님께 말을 했다 비 아도나이 비는요 이게 제발 할 때 발 제발 할 때 비에요 제발 제발 비 레이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가 빕니다 제발 아도나이 주님이셔 로이시 데바림 아이고 로 아닙니다 이씨 데바림 다바르가 말하다죠 말들이잖아요 그쵸 말 잘하는 이씨가 아닙니다 아노히 내가 아이고 나는 내가가 아니라 저는 정도겠죠 아노히 내가 저는 이씨데바림이 아닙니다 로 이씨데바리 아노히 감 게다가 또한 정말로 언제부터냐 테몰 테몰은 어제도 되구요 또 이전에도 되구요 또 또 감 어제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그랬구요 며아즈 며아즈 아 며칠 전에도 그랬구요 지금 아 지금 그런데 롱어고도 되구요 아 그리고 감 그러니까 이게 프롬덴이 있잖아요 프롬덴 프롬덴 그래서 해석을 찾아보니까 어제도 3일 전도 그 전부터도 되고 지금부터도 되고 지금부터도 되고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바라카 당신이 네바라카 로 이십 대바라카 아노히 내가 그런 유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기적은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말을 잘 못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앞에 가서 어제도 그랬구요 어제도 말을 못했고 또 미 3일 전에도 그랬구요 며아즈 예전부터 또 지금 그때 이후로부터 안했음 못했습니다 데바라카 말하기에 엘 아브데카 당신의 종이 그리고 기 왜냐하면 그러나 그것은 헤바드페 헤바드페 카바드는 무겁단 말이죠 아 제가 말이 좀 페 페가 말을 팩팩 뱉는 거 마우스가 카바드 합니다 내가 무겁습니다 무게 바드 아 래쉬온 혀가 카바드 합니다 아노히 내가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말이 혀가 무거웠나봐요 그렇죠 말을 말을 잘 못한다 사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말이 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무겁고 아니면 또 그 진짜 말을 혀를 끄는 사람도 있죠 예 와요멜 아도나이 엘라 미 샴페 또 prêt 하 스 예 그 오 래 gosh 오 예 오 이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другаentin Sham 사람에게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오, 오는 또는 미, 야슈, 누가 그가 만들었는가 누가 두었는가, 누가 두었는가 그래서 3층 했네요. 그렇죠? 누가 두었는가 일렘, 일렘, 말을 못하는 사람 또는 오, 헤레씨, 헤레씨는 귀먹으리 헤레가 헤레씨 귀먹으리 일렘, 헤레씨, 오, 피케 말 못하고 귀 안 들리고 피케 피케야, 피케야 그냥 얼굴 전체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고, 못듣고 누가 했느냐 또 입베르, 입베르는 브라인드 못 보는 피케야는 보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피케야는 보는 거 입베르는 못 보는 거 할로아, 아노히 아도나이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뭔가 분위기가요 이거는 모세야한테 격려해 둔 말인 것 같아요 느낌에 모세가 진짜 말을 좀 더듬었고 못하고 말을 잘 못하고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너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아이고, 이걸 열심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레카 가라 그래서 이제 렉카는 할라크의 명령형이죠 할라크는 겉다 렉카 가라 그러면 아노히 내가 에흐예 나 에흐예가 내가 있으리라도 되지만 아까 앞에 보면 에흐에 아쉘 에흐예 라고 했잖아요 또 에흐예께서 보냈다 내가 아이엠이 아이엠께서 하시겠다 그 에흐에 하시는 그 아노히 내가 내가 되리라 임 피하 너의 입에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왜 호레 디하 내가 가르치리라 야 라는 티치하다죠 드로우 던지다 되지만 히필용어로 가르치라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아쉘 그것 테따웨어 내가 말을 해야 할 다바리에 피하려 내가 스피치 해야 할 그 아쉘 그것을 내가 호레 디하 내가 말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내시는데 네가 말 못해서 못하는 일은 없으니까 40년이 지났지만은 이집도로 들어가라 라고 부르시네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